오늘 오후 장애는 어떤 종목 주목해볼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곽 부장, 곽여군 대표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별주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데요. 어떤 섹터들이 좀 주목되고 있나요? 네네,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남으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위입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 최근에 미 연준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 CBDC가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또 로봇 관련된 종목, 2차전지, 리비안의 상승에 따른 테슬라의 상승에 따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류주에 관심을 갖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의류주 중에서도 추가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주 역시 실적 기대감 굉장히 큰 업종인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현대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베어 마켓입니다.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이슈가 중복되어서 갖고 있는 종목인 FNF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NF는 두 가지 이슈를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의류 구매가 폭증한 가운데서 이사분기 있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사분기에도 역대급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의류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FNF, 더 네이처 홀딩스, 브랜드 엑스프보레이션, 영어 무역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돌아오는 6월 9일에 지수 변경일, 즉 정기 변경, 지수 정기 변경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FNF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마무리해 있는 FNF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FNF는 지금 현재 중국의 오프라인 극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분기 실정은 그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정에는 우려가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흐름이 좀 약합니다. 차트는 좀 흐름이 약하지만 조금 더 지금 하방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구 쪽 관점에서는 외국인 X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뚜렷한 수매트로 보여주면서 기관 주소 종목으로 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반영하고 다음 분기, 1분기 지났으니까 2분기 때는 전혀 동기 대비해서 실적인 증가합니다마는 분기, 저분기 대비해서 감수하는 그림이 나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전체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현재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정가 13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신 분들은 21만 원까지 레인지 상단을 잡으시고 매매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든 대응하시면 지금 최악이었던 상황에서 가격이 너무 싼 FNF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